시간 잘 끊어. 자 이제 드릴 후반 시작돼서 공격은 온 쪽에서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해설자 소개를 해야지. 죄송합니다. 강동생이 오지 말라고. 어커치로 온. 시험 기간이 일로서 불구하고. 해설을 위해 경기장을 찾은 학생. 김재환입니다. 김범식.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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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식입니다. 오늘 울산 대 경남 경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눈으로 잘 보고 계십니까. 갑자기 전방관 다르게. 약간 옹보 위주로. 야하게. 야하게 최대한 야하게. 우리 좀 이런 거 약한데. 동영은 그 동안 모자란던 킥력 얼마만큼 상향될 수 있지. 여자친구를 보고 계신데. 아 뭔가. 오 나이스. 아 시험. 알코. 오 나이스. 오 생선생님 나이스 컷. 아 아 아 너무 급한 거 아닌가. 미드에서 왠지 밀리는 영상은 뭐죠. 나이스 컷팅. 나이스 컷팅. 오 생선생. 달려. 잡았습니다. 오 나이스 나이스 개인기. 반대쪽으로. 아이쿠. 좀 약했나요. 오 샌딱. 아, 짜증나 화이팅, 화이팅! 나이스 한기재 선생님한테 가는 패스가 약간 부정확하네요 반칙 아, 이건 아닌가요? 왜? 전반에 패널이 하나 불러줬다고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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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키피 역시 이동현 선생님 올해는 탑에서 갑자기 골키퍼로 강등되긴 했지만 확실한 키퍼죠 슈트! 몇 분 됐나? 지금 3분이요 지금 비 오고 있는 거야? 피 안 올 것 같은데 한두 방울 떨어지는 것 같은데요 기계는 중요하니까요 그래도 나보고 뭔가 비슷하네 하하하 아하 후반 초반에 약간 밀리는 양상을 보이는데 과연 감동이의 선택은? 아, 나이스 강동, 강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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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발목 아프다고 했는데 잠도 못 주무셨다고 하는 것 같은데 하하하 아, 나이스 아, 나이스 나이스 커팅 너무 일찍된 곳에서만 보드 돌리니까 정확한 패스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지금 걷어내기 너무 급급하네 역시 킥앤 러시 킥앤 러시 슈트하시지 역시 맨발이라서 약했던 듯 정동쌤이 뒤로 처져있는 듯 킥앤 러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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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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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해설을 하라고 했는데 말빨이 안되네요 아 학생신분이라 야하게 하라는데 야하게 하라는데 아는게 없어서 뭐 해봤어요 야하게 말을 할건데 해보지를 못했으니 참 내신이 되게 철학하게 느껴지네요 이 시 이 순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아 아 넘겼으면 역시 항기세 쌤 보는 시각은 좋아요 근데 마지막 킥이 아쉽네요 아 나 이러고 쌤한테 혼난거 아니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슛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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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 신경할까 한일전 후반 20분 안에 헤드트릭 간실력 어디 가겠습니까 아 오 어 아 이것 아 아 아 어 아 미루면 안 되는데, 미루면 안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동동생 웬일로 공격 본능을 줄이고 있나요? 체력이 다 된 게 아니라 체력이 당전된 게 아닌가 혹시 아까 오다 봤을 때 혹시 정동생 여자분과 함께 여자 한 명과 함께 헤딩 나이스 킵 킵 나이스 좀 기다렸다 찾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급해요 다 키퍼가 시간을 끌어줘서 체력을 보충할 일단 1차전에 승부를 보려는 마음이 많아요 1차전이 이겨야 되고 남은 경기가 일정상으로는 2차전이 이겨야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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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생 여자친구 님이 보고 있는데 여자친구 님께 공을 차는 게 아닌가 아... 그렇게 마음이 편하나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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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발 들고 기다, 기다, 아아 잘 봤는데 확실히 공감패스는 잘 되고 있어요 화이팅! 지금까지 3학년 박정철 군의 한말씀 화이팅 아주 썰렁하죠 선생님들이 원하는건 야하게 왔는데 그나마 사커내에서 최고의 야동 전문가 15번이요 한 번 끊겠습니다